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4단원의 마지막 리뷰 퀴즈 시간입니다. 자 여러분의 그동안 실력을 보여주세요. 단어 복습 퀴즈 레벨 1 첫번째 코리안 투 잉글리쉬 한글을 영어로 한개당 1점 되시겠습니다. 여러분 준비되셨나요? Are you ready? Let's go! 양말을 영어로 1점 되시겠습니다. 브러쉬 브러쉬 교과서를 영어로 네, 택스푸 대한민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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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인공 주로 오전 대한민국 스포츠 주인공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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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워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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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기를 영어로 폰 폰 에어플레인 에어플레인 태일 태일 다운 다운 isty 자 だ 다운 워터 락켓 워터 락켓 스칼프 지금까지 다 맞으면 15점 영어를 우리말로 말하기 한 개당 일정 에어플레인 텍스북 버튼 버튼 썩 슈우 지금까지 다 맞으면 20점 레벨 2 문장 복습 퀴즈 영어로 문장 만들기 한 개랑 일정 워터 락켓 usa 일면ora 이시유수 이시유수 유의 whose button is that whose button is that no is resource no is resource pincan spelling 맞추기 spelling 한계당 일자 ready 치료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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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